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했는데 머리 좀 깜고 오면 안 돼요? 나 온몸이 끈끈해서 미칠 것 같아 지금 지금 온몸이 끈끈해 이번 판하고 머리 좀 깜고 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? 10분이면 올 것 같은데? 아 5분이면 할 것 같은데 토토스, 토토, 아니 투저그 워토스구나 탈 가야겠다 탈 안 돼, 탈아 뭐하고 노수빙 히힛 아이 프로브 ㅆㄹㄹㅇ 자, 뭔데 이거? 캐논 봤어요? 여기에 캐논 나갔죠, 나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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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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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예, 만사통님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나중에 핵가입 하신 다구요 어 여기 따라왔네 어 딜런 나온다 조금 뚫릴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탈한다 했잖아 왜 쓰러래 갔어 아 이 새끼 나보고 뮤탈 걸 하길래 내가 저블링 하나 하니까 티들어가다가 잣 됐네 죽었어 이거 못 막아 내가 거기에 죽었어 너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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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